네 여러분들 우리 5주차 커리스판던스 라이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리스판던스 우리 자료 제가 자료실에 두 장짜리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요약한 겁니다 네 거기 보면 로이 F. Fox 네 로이 F. Fox가 저자신데 사실은 제 석사 박사 가정 미국에서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또 그런 지도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편지 정말 진짜 많이 쓰죠 여러분들 요즘에 편지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그래도 아 특히 생일 때 또 또 우리 어버이날 때에 아 또는 또 연인에게 저는 그래도 종종 가끔 네 여러분들 또 손으로 손 글씨를 아마 쓰기도 할 겁니다 네 아 뭐 그 그런 그런 글도 네 아 중요하고 네 우리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일에 관련돼서 네 조금 더 그 안에 어떤 네 좀 회사의 일이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네 이제 직장을 잡았을 때를 좀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공식적인 그래도 좀 공식적인 편지를 주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편지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아 이메일 상으로도 네 그냥 아 친구한테 편하게 자료를 그냥 네 그냥 툭 툭 툭 툭 주는 그런 거 말고 네 그래도 아 거래 회사라든지 네 조금 더 뭐 어 아 사회적으로 좀 음 좀 위치 있는 분 이라든지 또 네 어쨌든지 조금 더 공식적인 그런 콜스반던스를 아 오늘은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편지와 편지 보다 조금 더 약간 캐주얼한 게 메모입니다 메모 네 우리 메모 이게 영어로 뭐죠 원래 원래 단어가 뭐였습니까 메모 줄임말 입니다 네 그렇죠 메모랜덤 입니다 다 같이 메모랜덤 네 메모랜덤 네 이게 줄은 것이 메모입니다 그래서 메모도 굉장히 좀 중요한 아 어떤 기능을 하죠 네 뭐 이 메모 가끔씩 여러분들 뭐 tv 보다 보면 네 우리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메모를 이렇게 주고 받기도 하고 네 또 메모가 또 이 뭐 이렇게 좀 뭐 이슈화가 돼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 구두 의 어떤 그런 아 한계 또는 또 정확성을 위해서 메모를 남기고 편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paper trail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paper trail trail 뭡니까 trail trail 그렇죠 길이죠 네 그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종이를 그래서 아 그때 그 내용이었지 그때 그 말한게 네 아 그때 그 회의가 이거였었지 그렇게 해서 종이의 기록으로 네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번째 연습한 것이 여러분들의 summary writing 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네 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산에 들어가면 기록으로 잘 아 보존됩니다 그래서 아 트랙 다운 네 트레이어 그거를 찾아가서 아 그때 그랬었지 네 그래서 항상 연장선상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또 네 앞으로 미래를 또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네 어 저 역시도 어 항상 그때 보낸 메일이 네 잘 기록이 있어야지 그 이유로 네 또 내가 지금 쓰고 아 그런 트랙 다운 트레일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네 기억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여러 메일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을 잘 아 트랙 다운 트레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여러분들 어떤 관리 또는 앞으로 꼭 네 기억해 될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 첫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그리믄 워즈 외치 네 그리믄 뭡니까 아 그리믄 네 그렇죠 동의한 사항을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항상 말 말로 하죠 네 그 다음에는 문서로 남기 입니다 편지로 네 우리 뭐 공식인 건 다 거의 다 네 문서와 하죠 네 아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글쓰기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스반던스 자 우리 거기 두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 시절에 우리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아 여기에 실직을 하게 될 때 다섯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이 통보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도 네 오늘 연습삼아 생각해 보죠 네 아 네 실직 통보를 받을 때 number one a brief message on their computer screen 네 컴퓨터 위에 메모장이 하나 네 붙여 논다 number two a letter or memo 네 편지를 받던지 메모를 받는다 number three a telephone call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 number three oh four a telephone call followed by a memo and face to face meeting number three a telephone call followed by a memo and face-to-face meeting number three a telephone call followed by a memo and face-to-face meeting 네 전화와 네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네 전화나 그 다음 전화와 편지로 통보를 받는다 자 여러분 뭐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만약에 실직을 당했을 때 어떤 형태로 실직을 받는지 뭐가 가장 적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이 편지는 사실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네 아 또 그리기도 하고 아 네 거기 앞서 제가 조금 먼저 나갔네요 아 그 밑에 보면 요거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The medium can make a difference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메세지 포스트잇 같은 메세지를 컴퓨터 위에 붙여놓느냐 편지를 받느냐 또 메모를 하나 네 종이로 받느냐 전화를 직접 통하느냐 음 직접 얼굴을 대고 만나느냐 네 네 그리고 어 요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 네 네 되게 중요하죠 네 아 이게 굉장히 make a difference 이거 뭡니까 네 그렇죠 큰 차이를 만든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마 공식적인 거 일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이걸 전화로 할까 메시지로 할까 카톡으로 할까 네 아마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연장성 선상에서 개인적인 그런 좀 더 공식적인 회사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커리스펀던스의 기능 letter의 기능은 precise and clear 입니다 네 다같이 precise 네 뭡니까 precise 그렇죠 명확성입니다 precise and clear 네 네 편지를 쓰면 네 메모를 하면 어떤 정확하게 오해의 소질을 줄이게 되는 경향이 크죠 글로 남기면 네 그래서 굉장히 글이 당연히 분명해야 되고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됩니다 네 글의 성격이 네 네 우리 뭐 말은 좀 두리뭉술하게 할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결국 avoiding future conflicts 네 다같이 conflict 뭡니까 그렇죠 conflict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 요소를 조금 avoiding 네 뭡니까 그렇죠 피하는 경향이 네 네 네 즉 편지와 메모의 기능이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기록에 남깁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없게 네 네 우리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정치나 어떤 이슈가 될 때 일본과의 관계도 그때 당시에 그 협약 문서를 조항을 읽어보면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네 또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말을 뭐 들은 적이 있죠 네 그만큼 그 그 어떤 대화한 내용을 그렇게 문구로 만길 때 아 이제 그런 네 이슈가 됩니다 음 그래서 아 굉장히 중요한 아 네 글 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letter 메모를 이제 연습하게 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편지를 쓸 때는 정말 한번도 reader 네 지금 내가 쓰는 writer reader 그 중간에 를 계속 왔다갔다 네 왔다갔다 입장을 생각하면서 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very carefully negotiated stance 라고 나왔습니다 stance 뭡니까 stance 그렇죠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글이라는 게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긴 하지만 독자를 의식하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다른 거죠 네 정말 아 나 이건 공개하지 않을 거야 네 그냥 나 혼자만 볼 거야 라는 목적으로 쓰는 글들은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네 졸업을 하고 네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네 글들을 쓰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에는 항상 content 뭡니까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되고 purpose 네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아 네 이게 무슨 목적인지 네 네 뭔가를 제안하는 거냐 네 또는 뭐 초대하는 거냐 안내하는 거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audience first 네 그래서 특히 읽는 사람을 되게 고려해서 네 편지를 써야 된다 네 네 되게 중요하죠 대상이 분명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1가지를 여러분들이지 오늘 아 제 강의를 듣고 과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편지를 하나씩 쓸 텐데 네 이렇게 11가지 정도를 좀 네 개념을 갖고 쓰면 멋진 글이 네 훌륭한 편지를 아 쓰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effective letter memo 네 이런 것들 입니다 네 number one one main message 아 그렇죠 하나의 의미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읽었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개가 있다든지 뭐 그런게 아니고 하나의 메인 메시지 네 네 네 아 네 어떤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네 분명한 다음 두 번째 standard format 네 correct grammar punctuation and spelling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이 네 얘기 안 해도 그렇죠 이제는 그냥 우리 그냥 네 나 혼자 쓰는 막 이런 캐주얼 얘기 아니고 네 이건 좀 공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스탠다드 폼이 있습니다 네 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편지 글 폼이 있죠 네 처음에 뭐 누구에게 라든지 또 인사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시지 마지막에 엔딩 네 살짝 네 인사도 하고 그리고 누가 보낸다 끝나는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포맷이 있죠 네너머 3 be brief 네 brief 역시 간결해야 됩니다 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아 설명 설명하고 있고 아니고 간략하게 네너머 4 state exactly what you want 네 하고자 하는 말을 정말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네 우리 특히 영어에서는 우리 한글은 항상 중요한 얘기를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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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다가 마지막에 네 하는 경향이 우리 한글의 라이딩의 어떤 그런 패턴입니다 네 이거는 연구에 의해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네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말을 먼저 때리죠 네 네 보통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기도 하지만 네 사고의 구조가 빵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설명하는 구조를 많이 네 네 영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음 이제 네 분명히 원하는 바를 정확히 네 먼저 써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한 것들은 네 네 네 네 differentiate 좀 bold, underline, italics, all caps 네 대문자로 한다든지 네 까맣게 네 볼드로 한다든지 네 이탈릭체로 또 옆으로 뉘인다든지 네 대문자로 다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조할 것은 꼭 강조하라 네 이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버 5 네 역시 음 먼저 원하는 거를 서두에 쓰라 이거죠 topic sentence 라 그러죠 여러분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네 paragraph 가 있으면 topic sentence 먼저 중요한 거를 빵 네 네 네 뭐 어떤 때는 상대방이 좀 설득을 안 당할 것 같으면 먼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딱 다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영어에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의 패턴은 먼저 네 주제를 먼저 꽝 씁니다 너버 6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heading and subheadings 네 이메일도 제목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간결하게 달아주면 이게 뭐라는 걸 알죠 네 네 그리고 subheading 뭡니까 네 그렇죠 부재 큰 제목 말고 또 부재 네 우리 아이유 노래지만 아이유의 반편지 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부재를 달아주면 좋다 너버 7 네 you attitude 아까 나왔지만 뭡니까 attitude 네 you attitude 네 태도죠 그래서 당신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즉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 편지를 메모를 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네 너버 8 9 은 네 이제 한 장짜리로 이제 연습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설명할 게 뭐가 많고 그러면 뒷장 같은 데다가 list를 하라는 뜻입니다 네 이 앞장에 막 다 하면 뭔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네 좀 least specific item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뒷장에 따로 나열을 해서 네 letter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나중에 네 index 또는 appendix 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네 붙이죠 뭐 그런 겁니다 편지에서도 충분히 뭐 첨부 일종의 첨부인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넘버 10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summing up 네 calling for action call for 뭡니까 네 이러이러한 거 그렇죠 요청하는 겁니다 call for 그래서 이런 액션을 취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한 번 더 마지막에 편지 뒷부분에 딱 정리해주면 편지를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일목요연해지고 네 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업무상의 이 편지 크레스판덴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요청하는 사항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연습을 엄청 많이 하다보면 아주 효과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영어로 네 연습을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네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에 11 이거 굉장히 아 굉장히 고도의 포인트입니다 네 use variety and humor when appropriate 자 공식적인 레런데도 이 humor 뭡니까 네 유머를 쓰는 거 굉장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상당히 appropriate 뭡니까 적당하게 네 굉장히 좀 업무를 하다보면 좀 따분하고 좀 boring 그렇습니다 좀 지루해질 때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적정한 어떤 하나의 단어나 네 그런 곳에 굉장히 그 편지가 바뀌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소개한 제 지도 교수님 로이 팍스 이 교수님은 항상 네 물론 이 크레스판덴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항상 만나서 이 바쁘시니까 네 항상 이 편지로 하는데 굉장히 가끔씩 이렇게 뒤쪽에 유머가 이렇게 네 첫티나 네 하여튼 뭐 중간에도 나오지만 어 유머가 어떨 때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답장을 써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깊게 들어간 그런 또 네 유머도 있어서 아 그런데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저도 리스판스를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결국은 음 상당히 공식적이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 라는 거를 아 저도 경험을 좀 했습니다 네 어 뭐 오해 소지가 없으려면 안 쓰는 게 낫겠죠 네 만약에 그런 소지가 있다면 아 그러나 아 이렇게 또 이 편지지만 상당히 또 계획 아 그 내용에 따라서는 네 적절하게 그런 네 아 유머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어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네 아 계절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뭐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편지를 쓸 때 계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꺼내긴 하는데 아 영국 문화에서는 사실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어떤 문화의 라이딩 스타일을 한번 좀 네 이렇게 아 조금 새롭게 접목해서 좀 살짝 살짝씩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한국식 문화를 영어 뭐 레러에 가미한 거죠 네 아 근데 뭐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 네 네 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네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네 이게 이번 주 우리 5주차 때 여러분들이 아 연습해드릴 원업 더 테크니컬 라이딩의 주제입니다 네 커리스판던스 레더 메모 네 우리 지금 이해한 것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네 한번 제가 좀 생각해보고 이따가 마지막 때 한번 뭐 샘플을 네 구상을 해도 좋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 편지니까 네 한번 지금 배운 거를 생각해보고 어떤 내가 현재 무슨 뭐 네 알바를 한다든지 또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든지 네 또는 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지민 양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또 이 공연 기획 같은 거 네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컨텐츠는 생각해보고 한번 이런 레터를 실제로 써보고 다음 주에 네 우리 포맷대로 생각해보면서 네 그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